철강제 증산을 더 끌어번지고 있는 황해체철연합기업소에서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당제 8차대가 열린 뜻깊은 1월 우리의 순철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새롭게 찾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과 잠재률을 믿고 집체적 지하의 힘을 합칠 때 못할 일이 없다는 자력장황입니다. 정기 조건에서 러상태에 알맞는 증기압력 조절 문제 그리고 발전기 생산 문제를 비롯해서 난간이 저성될 때마다 우린 현장에서 바로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기술회회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걸릴 수 없다던 오히려 100시간의 증기압력도 절반이나 낮출 수 있었고 또 증기 냉각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러작업을 새롭게 안정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안들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철 직장인 노동계급도 설비관리 힘을 놓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폐올리고 있습니다. 1월에 이어서 지금 2월에 봐서도 우리는 이 설비관이 러관리에 기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의 악성보상 이걸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어서 요기의 시간을 제대로 줄일 방탄토를 하나하나 모셔가고 반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모두가 설비관리 러관리에 줄이돼서 서로 도와주고 경험도 교환하고 그래서 기술을 피우는 수준이 확대할 수 있는 더 높아졌고 지금까지만 해도 신입공들이던 우리 어경철 전매결 동무들이 요기 현장에서 이제는 기술으로 다 살았습니다. 교대를 인계해봐도 이제는 30분도 거의 되나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장립에 들어가서 러에 불을 시켰습니다. 이게 전 교대 동무들이 우리 교대를 위해서 전국 교체도 미리 다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립 시간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천리마 시대 다음 교대를 위하여 그 정신, 그 미풍이 요기 우리 작업 현장에 꽉 차로 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특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현지 방송 분견대가 번호한 소식입니다. 여기는 특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산탄광 이갱 불진 현장입니다. 다른 탄광들도 다 돌아가겠지만 이곳 탄광에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문제는 불진을 확고히 생활시켜서 도움하는 첫 탄장을 마련하는 것, 바로 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 탄부들이 국가경제를 국권이 맡은 곳에서 제일 공로가 많은 근로자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이래서 우리 탄부들이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으니까 뭐, 속하는 곳을 꽝꽝 캐낸 곳이 우리가 탄부의 다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불진입니다. 불진을 많이 내밀어야 첫 탄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불진에 힘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전 설비는 한 번 과장나면 됐다 될 분석이 없습니다. 진단하니까 압축공기가 부족해서 불진에서 많이 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만든 압축기가 들어오면서부터 현재는 불진 속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륜압 탄광기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압축기로 우리 불진 광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달 써봤는데 능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라동급이 만든 이 기계로 불진을 꽝꽝 포장하니까 얼마나 다쳐가는지 모릅니다.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에서 울리는 중산의 동험은 결코 지하 막장들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득장 콘크리트 동발 공장에서는 연합기업소의 속탄 생산 정상화를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어만산 발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탄광들이 갱도를 용구화해야 전망적으로 속탄 생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탄광 갱도 용구화한다는 게 꼭 탄광들이 현대화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중요하기에는 이거 탄부들이 라동 환전이고 환경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탄광이니까 속탄은 있는 거고 우리 공장 주변에 속해속 원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멘트 생산의 주원료인 속해속이고 어만산 발파를 했는데 이만한 양이면 갱도 용구화에 필요한 세멘트를 본만히 생산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각지에서 농촌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수백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해서 청진시 청함구역 직화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올해에도 다수확을 안아올 요리에 넘쳐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거무해 주었습니다. 지금 온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당제 8차대의 결정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새해 농사 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농사에서 기본인 논밭 지력을 높이는 문제 또 강농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의 몰을 받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여서 영농자재 확보 그리고 질 좋은 거름을 반철하게 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줬다는 자각을 가지고 많은 거름과 영농기구들을 마련해서 해상구역 령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함흥시안의 여러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원산재염소에서 올해 소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그러하지만 올해에도 우리는 12월과 1월에 연도 높은 바다물을 끌어들이고 증발지들에서 월근법에 의한 짠물 생산 방법으로 많은 짠물을 생산해서 예비 주수들에 가득가득 채워넣었습니다. 올해 겨울철 날씨가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겨울철 짠물 생산은 얼음 두께에 많이 관계되는데 이에 맞게 우리는 증발지들의 물기피 조절 햇들 무렵에 물 뽑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많은 짠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물자, 권고들을 소금 생산을 맡은 시군 기업시들에서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서 올해에도 소금 생산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2월에 이렇게 첫 소금 생산에 맞게 이제 앞으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소금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소금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북 돼지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래를 확고히 틀어지고 돼지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제 8차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원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것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일을 잘했더라면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자책도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5개의 기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목표들을 년차별로 하나하나 실형성 있게 세워가지고 자식사랍을 짜고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올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목표들에 지금부터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해서 돼지고기 생산을 정전에 비해 결정적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돼지고기 생산을 누리려면 우선 모기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기간에 복합 미생물을 이용해서 용량 모기총과제라던가 발효재료를 생산해서 돼지들한테 모기보다는 데 확실히 돼지들이 목성도 좋아지고 중체률이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게 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기간에 돼지 모기 용량 성분을 높이기 위한 높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 모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뿔물등이라던가 황분충을 가지고 돼지들한테 오고 되는 단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하나 단백 모기 보장을 철저히 앞세워서 과기 생산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종비루스가 파격적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변종비루스에 의한 두 건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북부에 위치한 벌려나에 있는 한 병원에서 6명의 환자와 4명의 의료 성원이 집단적으로 감염됐는데 구체적인 변종 형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밀라노시에 있어도 또 다른 변종비루스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시에 있는 유치원과 서학교에서 먼저 감염자가 나온 후 가족 성원들에게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보건성은 감염 지역들을 위험지역으로 정하고 차단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변종비루스에 의한 감염률이 지난 몇 주일 동안에 3.3%로부터 1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수상은 자국의 전염병 전파 상황이 변종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각성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334만 1365명 사망자 수는 7만 9,42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유럽에서 변종비루스 전파가 가장 심한 나라인 영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서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존재 주민들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는 변종비루스 전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검사에 참가할 것을 여구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8일 현재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23만 2,170명으로서 사망자 수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많은 원인을 정부가 전염병 사태에 똑바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일부 주민들이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적용한 제한조치와 방역조치들을 시끄럽게 요기면서 지연은 무시한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도로에서도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속에 수도 키또에서는 중증 환자가 증가해서 보건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에 대처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2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리스에서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15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보다 29만 9천7백여 명 더 늘어나 1억 697만여 명 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7천570여 명 이 더 늘어나서 233만여 명 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디아의 북부 산간지대인 오타르크 한두주에서 7일 빙하가 밀려 내려와서 임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는 오전에 일어났는데 두 개의 발전소 건설장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건설장들에서는 약 12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19의 시체가 발견됐으며 약 20명의 노동자가 굴안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주의 한 관리는 약 150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면서 빙하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서 발생한 큰 물에 우이해 사람들이 떠내려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껑거이에서 거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송송이라고도 부르는 거릴라는 류인원 가운데서 제일 큰 종이며 몸 구조가 사람의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국제적인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거릴라는 서식지의 파괴와 밀렵행위로 해서 그 말이수가 6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껑거에서는 거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보호구를 설립하고 여기서 옴지를 잃은 새끼 거릴라들을 데려다 일정한 기간 키운 다음 야생상태에 놓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